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이퍼 200까지 후기 및 템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9억을 받았었고 10억이 있었고요. 10억이 있었는데 일단은 반지 4짝을 샀어요. 반지 4짝을 샀지요. 그리고 EPI 반지하고 실버 블라썸 린 10성까지 꼈고요. EPI 반지를 사한 이유는 EPI 목걸이하고 세트 효과를 내기 위함인데 정팬을 꼈고 말았군요. 그렇고요. 4프로에 9짜리 샤크터스 33주옥에 힘 20짜리 공력 거부짜리 꼈고요. 골든클로버 64짜리 신발 4회 20회 공사짜리 6% 9%짜리 40회 공호짜리 상위 9% 48회 공사 4회 30짜리 3% 4회 30회 4회 30회 5%짜리 6% 대하시더스 6회 12짜리 3회 40주옥이었고요. 블랙메탈 9% 6회 20짜리 6회 20짜리 스키퍼 굴러브 5회 36짜리 스키퍼 KF 3% 크리크리 박모 대미지가 나왔을라나 어쨌든 크리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는 요걸로 갔는데 좀 선택사항이었던 것 같고 이걸 사는데 9억을 썼거든요 나도 이걸 왜케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 판매 물품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나도 이걸 왜케 많이 썼는지 모르겠네 연반이 5억이죠 이거죠 5 6억 7억 8억 9억 9억에 별값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써요? 5억 빼고 5억 쓴다고 200까지? 아 그렇게 많이 쓴다고? 와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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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건가? 5억 쓴거 같은데? 아 이템 세팅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토터에서 팔 수 있어요 6%짜리 어 스키퍼슈즈 토터에서 팔 수 있어요 골든클로버 6%짜리 토터에서 팔 수 있지 샤크투스 토터에서 팔 수 있지 아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반은 다시 파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와 생각보다 그러면 연반은 다시 팔면 되죠 사실상 템 세팅하는데 템 세팅하는데는 한 3억 3억 정도 쓴건가 3,4억 3,4억 정도 되나요? 그게 경축비를 한 1억 정도 썼으니까 크흠 다 합쳐가지고 별값도 많이 들었겠다 그지 어 그렇고 한 4억? 5억 정도 쓴거 같아요 그렇고 어 바이퍼 200까지 이렇게 템 세팅했는데 아 이게 링크하고 이런게 다 하나도 없다보니까 깔끔하죠 유니온도 안준리고 아 그래가지고 쉽지 않았어 아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지구방위 본부를 가질 못했어요 처음으로 웬만하면 다 갔을텐데 야 옷 딜이 안나오더라고 결국에 크리티아스에서 200 찍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할만은 했는데 아무래도 뮤니온하고 링크가 없어서 좀 빡셌던거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거는 비숍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본조님이 또 비숍도 있었고 그전에 빌려주신 분도 있고 흠 해가지고 했지 뭐 사실상 심알바까지 썼으면은 한 5억 6억 썼어야 됐을거 같은데 그지 와 이거 하면서 느낀점은 빡세요 그렇고 개인적으로 바이퍼는 바이퍼의 장단점을 제가 또 설명해 드려야겠네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고 역시 간모위키를 간다 바이퍼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어그라쩍 음 음 한번 홈샷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딨냐 찾고 싶은데 직업 모험가 모험가 바이퍼 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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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퍼의 장점이 뭐가 있는가 사냥으로서는 오차 이전에 에너지 블라스 스킬을 에너지파를 소며 사냥한다 스킬에 퍼 된 전문 범위는 준수하지만 상하 범위와 상하 범위와 상하 범위가 섀도어 분배량 스탭에 비 비결을 뗄 정도로 좁고 사용후 경직이 길기 때문에 사냥이 느리고 힘든 편에 숙한다 설상가상으로 강범위 공격이기인 전압 루틀렉스의 쿨다운 쿨다운조차 모험가 해적의 비 두배인 60초에 달하기 때문에 필드 정리도 힘겹다 그나마 170매째 하이퍼 스킬에 유니티 오브 파워가 어느정도 보완해주는 수준이다 그러나 보차이온 로는 서펜드 스크류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캐릭터 주변에 휘돌면서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는 온오프 스킬 때문에 1틱 원킬을 낳은 경우 옥토 푸시만 연타하면서 필드를 돌아다니며 사냥터가 말끔히 정리된다 이 시점에서 다소 공격기인 에너지 블러스가 잊혀질 정도 보스 바이퍼 보스존은 근접한 후 피스트 엘리에이지를 난타식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보스존 자체는 단순 단순하다 그러나 그전에 챙겨야할 것이 몇가지 있다 에너지 완충은 기본적으로 달성하고 드래곤 스트라이커로 보스 몬스터가 받는 데미 피해량을 증폭시키며 유니티 4종 처벌로 그 데미 증가를 확보한다 또한 중간에 에너지 방전을 방지시키기 위해 스타몰레이터도 이용한다 여기서 오차전직 스킬을 포함하면 트레스폰 에너지 즉시 완충하고 서펜트 스크류 참가하는 등 챙길 것이 의외로 많아진다 이 모든 것 행위에는 에너지 완충 전체 조건이 깔려 있다 사망시 버프 프리저가 없으면 에너지 완충 상태를 포함한 모든 효과가 LC에 사라진다 이렇듯 사망 페널티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바이퍼의 매칭은 근거리 격수치고는 나쁜 편이기 때문에 조작의 주의에 기울여야 한다 장점 높은 스킬 피해량에 따른 최상위권 DPM 낮은 어빌리티 의존도 패시브 드레인 스킬 단순한 코어 강화 서펜트 스크류의 성능 모션 캔슬기 구비 단점 지나친 오차와 의존도 피트트 일레이즈의 짧은 사거리 불안정한 성능 총량에 비해 높은 에너지 소비량 의외로 약한 대구도 심각한 사망 페널티 전무한 유틸리티 유틸리티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퍼의 장단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또 이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네 아 그렇다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공은 얼마였냐고 수공은 22만 노버프 로버프 로버프 22만 로버프 21만 이네요 adia 아 이거 두개는 팔면 되겠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